안녕하세요. 항상 부정적인 네거티브 다람냥, 네다입니다. 사실은 이게 부정적인 다람냥에서 부다를 하고 싶었는데 옛날에 그 부자 다람냥이 벌써 부다를 써버리는 바... 어유, 정말. 아니 그건 그렇고 이거 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식단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네. 아휴, 이럴 거면 다이어트를 하지를 말지. 안녕.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다람냥, 파지티브 다람냥, 파다입니다람. 어, 파다? 파닥 먹고 싶다. 파닥 시킬까?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맛있게 먹으면 영클로리.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마인드로 파닥을 시켜야지. 오늘의 볼 것은 짠. 요 칼라풍선에 이 스노우버디 요고. 요거를 넣어서 터트리기인데 아니 이게 되겠어? 이게 재밌을까? 아니 이걸 토리들이 좋아하겠어? 이거 내가 봤을 때 100%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손에 이렇게 쫙 짜서 이거 봐. 어, 이거 신기한데? 아무튼 이거 안 돼. 팍, 팍. 재밌는데? 아무튼 이건 안 돼. 이게 되겠냐고 이게. 안 돼, 안 돼. 이거 될 리가 없어. 오늘의 볼 것은 요 칼라풍선에 스노우버디 넣어서 터트리기입니다. 이거 너무 재밌겠다. 아니 칼라풍선에 이거 스노우버디 넣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 그래도 되기만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것 봐. 우와. 떡, 떡. 언제 봐도 신기한 스노우버디. 봐봐, 봐. 우와. 휴, 우와. 팍, 팍. 우와, 내 손에서 눈이 내려. 우와, 너무 신기해. 너무 재밌어. 야. 이거 언제 다 지우지 또? 칼라풍선에 꽁다리 부분을 잘라주고. 아, 이거 가위도 잘 안 되네, 이거. 이거. 됐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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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되겠냐고 이게. 이거 절대 안 된다니까 이거. 아유, 아유, 끈적끈적해. 살짝 벌려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딱, 아유, 끈적끈적. 아니 이게 되겠냐고 이게. 될 리가 없어 이게. 사실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약간 살짝 기대도 되기도 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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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리가 없어 이건. 갑니다. 이거 뭐야. 됐다, 된다, 된다. 잠깐만 여기 터진 것만 좀 살짝. 잠깐만. 아니 이게 될 리가 없는데 이게.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잠깐만. 이게 되네? 됩니다 여러분. 비록 약간 엉망진창이긴 한데. 이상하네. 될 리가 없는데 이게. 한번 터뜨려볼까? 하나, 둘, 셋. 너무 재밌어. 잠깐만 난 부정적인 다람량인데? 몰라 너무 재밌어 이거 내 손 뭐야 이거 이것 봐 이것 봐 이렇게 갖고 놀고 나면 한 번 하고 손이 엉맞힌 차 이거 이거 정말 이게 원래 컨셉대로라면 네거티브 다람량 내다가 실패를 하고 긍정적인 다람량 파다가 이걸 성공을 하고 약간 긍정 파워로 성공하고 약간 요런 내다가 한 번에 성공 이미 영상은 망한 것 같지만 긍정적인 포지티브 마인드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재밌으면 되지 뭐 이럴 때 됐고 저럴 때 됐고 잘 됐고 못 됐다 이거 그 요렇게 오케이 이거는 무조건 되지 이미 내다가 된다는 거를 이미 입증을 해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도 무조건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갑니다 터졌다 여기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근데 좀 너무 잘 되는데 한 개 완성 하나 더 만들어야지 두 번째 갑니다 망했다 괜찮아 괜찮아 긍정적인 마인드로 실패를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도전 나와라 됐어 이만큼만 제발 예쁘게 떨어져 주세요 제발 제발 긍정해 긍정의 힘으로 제발 야 떨어져 떨어져 됐다 우와 두 개 완성 짜자잔 약간 공룡할 느낌인데 제가 한 번 터뜨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푸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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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벽에 다 튀었어 너무 재밌다 푸샥 너무 재밌는데 엉망진창이야 이거 따라 했다가는 등짝이 남아나질 않겠는걸?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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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실패하고 이거 뭐 좀 이렇게 하면서 막 으악 으악 이거 봐 안 되잖아 이런 게 나왔어야 됐는데 이거 너무 한 방에 성공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이런 영상이 재미가 있겠냐고 이걸 토리들이 보겠냔 말이지 으유 정말 이번엔 쉐이빙폼? 아니 이거 쉐이빙폼에 이거 넣는 게 이게 되겠냐고 이게 델리가 없어 이게 안 돼 안 돼 델리가 없어 델리가 없겠지만 일단 흔들어는 줘볼게 쉐키 요 쉐키 야 야 요 쉐키 내가 티브 내가 티브 요 요 요 쉐키 델리가 없어 약간 유행어처럼 밀 수 있게 델리가 없어 발사 오 오 오 어이 아 이게 되네 이게 되는구나 약간 삐져나오긴 했지만 됩니다요 아니 이게 될 리가 없는데 이거 이상하네 하나 둘 셋 퓽 아하 오 오 느낌 이상해 오 이거 뭔가 계속 반죽하니까 약간 슬라임 느낌 나는데 네 내 손 이게 뭐야 이거 내 일할 줄 알았다 내가 으유 아니 내다 제 오늘따라 왜 저렇게 성공률이 높지? 맨날 안 된다 안 된다면서 괜찮아 내다는 내다고 파다는 파다 파닥 파닥 지금 올 때 다 됐는데 흠흠흠 난 더 예쁘게 만들어야지 긍정의 힘으로 내다보다 더 예쁘게 내가 약간 내다보다 더 용암손인가? 왜 이렇게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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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다보다 더 크게 만들어야지 쏟아나라 긍정의 파워 우와 이거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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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잘 된다 우와 진짜 역시 긍정의 파워는 대단했어 우와 이게 뭐야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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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박 이거 봐 어머 색깔도 너무 예쁘다 약간 그라데이션 슬라임 느낌 난다 우와 너무 예뻐 역시 블루와 화이트의 조합은 파다 이거 터뜨리기 너무 아까울 것 같아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저기요 제가 한번 터뜨려도 될까요? 하나 둘 힙 너무 재밌어 으악 으악 그래서 이게 괜찮아 괜찮아 재밌으면 됐지 뭐 아니 이거 너무 빨리 다 성공을 해버려가지고 이거 우리 토리들이 이걸 좋아할까? 안돼 안돼 이거 좋아할 리가 없어 이거 이 영상이 조회수 10만회를 넘을 리가 없어 이거 이거 안돼 안돼 될 리가 없어 좋아요 3천개? 안돼 안돼 될 리가 없어 자 오늘은 클라평산의 스노우버디와 쉐이빙폼을 넣어서 한번 터뜨려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성공을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토리들이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다 아니 그 누구야 내다? 뭐 네거티브 다랍냐? 걔가 자꾸 이 영상 좋아요 3천개 못 넘을 거라고 계속 그러는데 우리 토리들 긍정의 힘을 보여줘 긍정의 힘을 보여줘 긍정의 힘을 보여줘 우리 토리들 모두들 긍정의 힘으로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또 놀러와 안녕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재밌다 이렇게 조금만 조금만 짜서 하하 어 진짜 눈이 내리는 것 같아 퓽 한번 더 퓽 너무 재밌어 바닥이 다 흘렀네 등짝이 남아나질 않게